있어. 늘실하다. 원래 생선도 자생긴 거 말고 그냥 늘실한 거 하나 달라고 그래 원래. 그래 마네킹이 여기 누워있을 때는 모르겠던데. 마네킹이 밀실하다. 저렇게 세워보니까 술알문에. 일단 마지막 고건이니까 간단하게 해줍니다. 재밌네. 정답이 나면 똑같지. 한 명이 꼭 흥분하는 행동을 하지. 그러지. 옷 다 따러. 자기 손 다 따러. 아이고 좋아. 네. 최종 도전에 앞서서 숨긴 카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난 꼭 봐야 되겠어. 도전팀 보고 싶으신가요? 보고 싶으신가요? 무조건. 네. 자 그러면 딴죽팀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커플이 나왔으니까 이런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볼지. 어떤 게임인지. 김도현 씨가 혜은이 씨를 안고 일어났다를 몇 번 해봤어요. 안고.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안고 일어나를. 두 배로 하면. 내가 저걸 보여주겠어. 여기서. 아 그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어머 참 기울어. 바꿔서 이어 그러면. 아니 주장이 무슨. 나를 나를 뭐 가운을 무슨 뭐 다리 저릴 일이 있어. 아 내가. 바꿔 이어. 내가 아까 정면에서만 보고 옆에서 못 봤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먼저.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는 한 번 승부를 하니까. 아 승부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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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세는 휴지 필요해요? 휴지. 조심하셔야 돼요. 오오오오. 오. 하나. 뚝뚝 소리가 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이 가는 거 아니에요. 셋이요. 넷이요. 괜찮아요. 다섯이요. 여섯. 일곱. 아홉. 여덟. 아홉. 아홉. 표정. 야 좋았어. 11. 12. 13. 아 됐어 됐어. 15까지만 해요. 15. 16. 오오. 오오. 19. 21. 50. 그러 broom. 어떡해. 더 안 져야지. 두 번 할 수 있을지 함께 세주시길 바랍니다. 30개 일고게요. 50개 해 봐. 아 striky 해달라고 Fat party mamma OK. 좀 더 안 져. 100개에 앉아만. 수직 안 돼. flexibility. 더 안 져 nokia. 피곤이 더 안 져야 돼요. 6. 앉아. 12. 방송에서 몇 개부터 나가는 게 이게. 망. 마지막 앉아 때려나기. 다 앉아 때려나기. 미션을 수행하셨으니까요. 마지막 카드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늘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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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섯 개의 카드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답이 이거요. 길쭉하다. 홀렁하다. 싱싱하다.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실하다. 실하다. 실한 놈 한 마리 좋아. 아까. 실. 실. 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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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인상이. 아이고. 참. 실하다. 그러지. 네. 용준이가 가서 끝내 불어. 네. 어떤 걸 답으로 고르실지 통계통계하네요. 아이고. 고르셨습니까? 그거 좀 주시죠. 뭐. 저기. 실하다. 실한 놈. 에이. 아이고. 아이고. 자. 헐렁하다. 배가 고프다고. 배가 고프다고. 저 수영복 꽉 부끄러워. 몇 번 얘기했냐고. 아 정업이. 먼저 갖고 나가는 게 인자예요. 마한테 왜 이려. 옛날에는 사투리 안하는데 그냥 나 옮겨. 자. 주시겠습니까? 이야. 무조건 내놓지 말라니까. 저거 잠깐만 받지 마. 잠깐만 나중에. 자. 도전팀의 최종 도전. 바꿀 수는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자. 실하다 카드를 주셨는데요. 마지막 도전인 만큼 바꾸실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잘생겼다. 몇 번 얘기했어. 아이고. 저걸 몇 번 꺾었냐고. 맞아. 자. 도전팀. 바꾸시겠습니까? 마네키 중에서도 최고 잘생긴 것 같다. 눈썹 진하고 말이요. 눈동자 살아있는 거 아냐. 잘생겼다. 싫어하다. 가슴이 아주 찢어지는 줄 알았네. 혜빈양으로 했잖아. 자생했다는 아니지. 저렇게 사람을 못 믿어요. 싫어한 거지. 싫어한 거지. 모래처럼 할 때는 수영복 끈을 잘 매야 된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손이 높아지길래. 싫어해. 왜 싫어해. 사람을 못 믿어. 자신하다고 그러는데 왜 못 믿어. 됐어. 이건 바늘로 낀 게 누구요. 자 그냥 가시겠습니까? 갈래요. 네. 네. 그러면 판정하겠습니다. 도전팀의 마지막 도전. 싫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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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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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신가. 또 맞춰봐봐. 아 미안해. 맞춰봐. 맞춰봐. 잘생겼다. 싱싱하다. 하나 잡아봐. 하나 잡아봐. 하나 잡아봐. 자. 오늘의 정답. 수랑허다는. 길쭉하다. 네.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자. 얼굴이 참 수랑하다. 오이가 수렁하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바늘 이거 뭐여. 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늘. 저기 혜연아. 하늘이 길쭉하고. 실도 길쭉하고. 실도 길쭉하고. 아니 요만큼 묻고 실이 긴장이. 아니요. 빼가지고 쭉 빼주는 거야. 아니요. 이렇게 했어. 아니요. 이렇게 하고. 내가 맨 처음에 이랬잖아. 내가 이거 하는 거. 아 이거 내가 무진장 실수하는 거나 했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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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1등이야. 맨 마지막. 서양이 아니ッ. IL 김 tamnor워서 너무 아 счит butu.. 친구 워낙 좋아한다면서. 야. 어우 어. 흐흐. 어.. 아 tense. 이 사람 삘 pomoc this baby. 어 진짜 멋있다. 여자친구 사랑하는 만큼 마셔봐. 나 안 사랑 해도 돼. 이게 사랑의 깊이요. 아까 나 밥 먹었습니다. 아까도 잘 마시더라. 나 마실 수도 있는 아이요. 내가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을까진 없어. 괜찮아. 더 해봐봐. 눈물 나. 눈물 나. 잠깐, 잠깐 놀러야 돼. 진짜 이렇게 경기를 느껴. 먹어. 형, 한 번만. 그래. 또 매너로 있게. 형이라니. 수구 씨, 형이라니. 좋아, 좋아. 야. 정체가 뭐니? 정체가. 세상은 여우시죠.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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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모습이 좀. 왜 하가가. 누군가 가만히 보면 누군가. 사기단 같아요. 재고는 흘리. 내 마음 알까. 몰라. 몰라. 라고. 반응. 아직 돌아봐도 넌 넌 내 사랑. 시천번 봐도 난. 난 네 사랑. 하늘이 허락한 넌 내 사랑. 우린 잠시 멀어졌던 것 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